남집사 돌려야 될 때? 가은아! 잠깐만 일로 와볼래? 어? 어? 뭐야? 집에서 뭘 입어야 될지 몰라서 진짜 아바타 상태인데 게임 시작하면 옷 입히기 전이 다 기본 상태 언제 왔어? 나? 5시? 나 오늘 그... 를 사고 싶어서 우리 저녁 한 7시 반쯤 먹잖아 나 지금 수름받았어 왜냐면 내가 하나 사올라 하다가 아 진짜? 뭔가 오바 같아서 말았거든 와 신기하다 뭐야 한길 오늘 왜 말 걸어? 아니 내가 오늘 를... 오빠 다 익히겠지? 아 근데 딱 있어봐 왜 왜? 딱 있어봐? 딱 있어 그 자세 그대로 있어봐 뭐야 한길 오빠 진짜 이상해 뭐야 뭐 LP 얘기 딱 하고 뭐 다른 데서도 내가 뭐 생각하면 뭐 딱 하고 나 약간 오빠한테 해킹당한 거 같아 진짜 웃기잖아 그 자세 그대로 있지? 별 건 아냐 아 진짜? 뭔데? 진짜 별 건 아니고 진짜 아직 덜 갈아서 민망하긴 한데 어? 뭔지 맞춰볼까? 응 아 내가 음절 힌트 줄게 여섯 글... 열 자야 여섯 글자라도 된다고? 어 씬 만나는 커피? 뭐야? 맞아 아 진짜 웃겨 왜 다 알아? 진짜로? 맞아? 진짜? 말도 안 돼 그때 얘기했어 10만 원하는 커피 아 얘기했어 스토리가 맞아 이거 패키지 되게 예쁘지 않아? 응 이 사이트는 패키지에 항상 그 되게 유명한 소설이나 이런 데에 있는 문구를 패키지마다 놓더라고 오늘 하루가 별로였는데 오늘 하루가 별로였는데 오늘 왜?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많이 안 쪘어? 어 너무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 거야 그런 게 막 짜잘한 게 계속 겹쳐가지고 근데 이게 막... 아 하나는 그... 내 병원 실습 시간 조율하는데 근데 중간에서는 뭐 어디는 계속 빨리 알려달라고 그러고 재촉하는데 이게 뭐 확정이 돼야 구하고 그럼 그 친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런 게 다 겹쳐있어가지고 그럴 때 막 제대로 안 되면 갑자기 짜증나지 이게 하니까 뭐 결국엔 잘 풀렸어 이게 내가 너무 막 아 남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 막 나 혼자 너무 앓는 거 같아 진짜 너 그런 생각 아니야? 나 너 그런 생각 잘 안 하는 줄 알았어 난 그거를 싫어하고 싫은 티를 잡은데 초콜렛 먹을래? 응 이거 오빠가 좋아하는 거잖아 나 진짜 역대급 스트레스 날렸어 올라와대 태양은 어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